미래에는 자동차가 달리는 중에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거나 펑크가 날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. 타이어 안에 공기가 없는 에어리스 타이어가 개발됐기 때문인데요. 타이어를 상관적으로 센터해 보기 위한 기술은 에어리스 타이어의 정체의 매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. 딱 있어서 타이어의 벽을 껴육하게 동일하게 부정되는 가이드에는 평상 기억합금으로 만들어진 이스탈 것입니다. 이 타이어는 하나당 9톤을 지탱할 수 있고 제트기 랜딩기어에 사용하면 비행기 하중을 수백 킬로그램이나 줄일 수 있습니다. 에어리스 타이어는 달 탐사 로봇을 위해 처음 고안된 것인데요. 달이나 화성에서는 심한 온도 변화와 거친 지형 때문에 고무 타이어는 사용하기 어려워 철망처럼 생긴 니켈 티타늄으로 제작됐습니다. 이 회사는 2024년 봄 첫 번째 상업 제품인 에어리스 타이어. 스마트 자전거 타이어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. 이들은 에어리스 타이어가 고무 타이어 오염의 재앙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이 될 거라 확신하고 있습니다.